2월 10일에 지겨내는 2월 10일에 이어서 2월 4일에 참가되어 시선 다운로드에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시선을 올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저희 하는 동안 많은 사람 만나서 저희 좋은 것까지 많이 보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으시면 어떠한 일을 보여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팀에 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1명의 사진이 여러분이었습니다.